셰프님, 칼 좀 써도 돼요? 네 이게 지금 식혁이지, 주변에? 식히면 확실히 냄새가 덜 났네 깜짝 같다 훨씬 낫다 야, 깜짝 같아 오 이게 튀긴 거예요? 어 콩가루 묻으니까 완전 깜짝 같지 떡도 아예 넣어서 묻혀버릴까요? 아, 그럴까? 저는 떡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따로 먹어봐도 돼요 모를 것 같아 그치? 절대 몰라 볶음쿵 같아요 볶음쿵 세상에 없는 빙수 세상에 없는 빙수 여기에 떡 대신 이 굴엿을 한 점씩 드세요 아 이거 뭐 단짠단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이거 맛이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죠? 콩가루 넣으니까 훨씬 나아졌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